오늘 광주광역시 우치공원이에요 이게 무료래요 동물원은 다 무료래요 여기서 슬슬 가서 10분 거리에 있다니까 주차비는 아까 1,400원 받았고 벚꽃이 싹 피어있고 여기 자동차 극장도 있고 여기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영희한테 받았던 풍산개가 여기로 기증되어 있다니까 한번 가서 볼 거에요 청와대에서 살던 풍산개가 이쪽에 와서 있다니까 한번 보러 가는 거에요 호랑이도 좀 보고 여기에서 걸어서 동물원까지 가나봐요 10분 걸린다니까 몇분 걸렸나? 1분 4초 1분 3초 2분 3초